음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장애 손가락 쌔 그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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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그런 것 같기도 나에게 흥미로운 사람을 칭찬을 받고 싶어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나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다 남의 과실을 모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보셨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선한 사람은